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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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이렇게 한국명예 홍보대사를 맡게 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명예 홍보대사로서 더 열심히 한국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이나 아시아의 많은 나라로부터 방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일조를 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여러 활동으로 한국의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